다시 한 번 풀어봤어요? 자 풀려지면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해서 풀면서 나오면 무조건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습하시길 바라고 자 레버리지 효과 보죠 자 이때 이제 레버리지 지렛대는 남의 돈을 얘기하는데 지렛대는 여기에 부채 타인 자본이라 그랬고 빌린 돈이죠 남의 돈 당연히 이 용어 무조건 다 외워놔야 돼요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부채 타인 자본 대부액 대출액 용자액 차입액 다 빌린 돈 남의 돈을 얘기한다 지금은 이제 초창기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3월달 이후에 가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늦게 들어와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공부해서 앞에 거 안 듣고 나중에 공부하면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찍 공부 시작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드벤티지를 분명 가져야 돼요 이런 거 잘 외워두고 자 그러면 얘가 뭐가 있냐 대출을 통해서 주택 구입했다 그럼 대출금이 남의 돈이죠 전세금을 안고 갭 투자를 냈다 전세금 안고 투자하는 걸 갭 투자라 그러죠 이런 거 남의 돈을 이용하는 거죠 자 레버리지 효과란 뭐냐면 타인 자본을 활용함에 따라서 중요한 건 이제 하나 좀 더 외우겠다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변화가 되는데 이때 어떤 수익률이 변화되냐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 우리가 수익률을 여러 개로 구분할 건데 자기 자본 수익률 자기 지자가 있어요 한자에 자기지 자기 자본을 뭐라고 하냐면 지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분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 그래요 남의 돈을 활용했을 때 수익률 중에 어떤 수익률을 변화시킨다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 하고 자 3번은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시험 문제 계속 나와요 타인 자본을 활용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커져요 남의 돈을 활용 안 하면 레버리지 효과가 없죠 남의 돈을 빌리면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많이 빌리면 더 나타나는 거야 효과가 그래서 남의 돈을 활용할수록 타인 자본을 많이 빌릴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죠 돈을 많이 빌리면 위험해요? 당연히 돈을 많이 빌릴수록 못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채무불리액 위험이 가능성이 그래서 금융적 위험 또한 커진다 이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수를 유발하는 거죠 레버리지 돈을 많이 빌리면 레버리지 효과도 크게 얻지만 위험 또한 커진다 돈 빌리면 발생하는 위험을 돈 빌렸다를 금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출을 받았다를 금융적 위험 또한 커진다 투자 위험 또한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위험 커지는 건 당연하죠 돈 많이 빌리면 이거 실수하지 않으면 되고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정이면 플러스를 정이라고 읽고 마이너스를 부 라고 읽어요 플러스는 좋은 효과 마이너스는 나쁜 효과 중립적 레버리지는 돈 빌리든 안 빌리든 상관이 없는 효과도 있어요 이건 중립적 레버리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정의 레버리지 좋은 건 플러스를 정의라 읽고 부채 비율을 증가시켰을 때 돈을 많이 빌렸을 때 부채 이게 빌린 돈이고 예의 비율이 커지면 돈을 많이 빌렸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올라간대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니까 정의 레버리지라 그래요 근데 부의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레버리지는 부채 비율을 증가시킬 때 돈을 많이 빌릴수록 내 수익률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건 부의 레버리지라 그래요 나쁜 거죠 좋은 거 나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중립적 레버리지는 부채 비율을 변화시켜도 내 수익률이 변화되지가 않는데요 일정한 거 상관없는 거 중립적이다 상관없이 놀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예 저당 수익률 이 단어 뜻을 알아야 돼요 이자율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자율을 금리라고 하고 이걸 저당 수익률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면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남의 돈을 빌렸을 때 빌린 대가에 지출이 있어요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죠 이자의 비율이 있겠죠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이라 그래요 돈 빌려서 이자율을 줘야 되는데 이자율만큼의 지출을 줘야 되는데 내 빌린 돈은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겠느냐를 따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간단히 돈을 빌려서 투자했더니 5%가 나왔어요 수익률이 어떤 수익률이 5% 나왔다 해보죠 그런데 빌린 돈의 대가가 10%를 줘야 돼요 이자를 그럼 돈을 빌려야 돼요? 안 빌려야 돼요? 안 빌려야 돼요? 안 빌려죠 빌리면 빌릴수록 손해예요 맞아요 이걸 부의 레버리지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돈을 빌려서 대가로 주는 게 이자율이 5%인데 이걸 바탕으로 투자했더니 10%가 나왔어요 그러면 빌린 대가가 5%고 투자해서 10% 나왔어요 5%가 남는 거죠 이건 빌려서 투자할수록 좋은 거예요 이런 걸 정의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건 뭐냐면 이자율이 높으냐 낮으냐를 따져야 돼요 이자율이 중요한 거예요 빌려질 때는 그런데 이걸 이제 저당 수익률이라고 한다 이 단어를 좀 한번 해석해보죠 계속 얘기하지만 공부 잘하려면 쉽게 하려면 단어 뜻을 해석해야 돼요 학자들이 이런 단어를 그냥 만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이 단어가 이자율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자율은 빌린 돈에 대한 대가 이자의 비율 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은행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 돈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활용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빌려주고 뭘 받아요 이자를 받죠 은행은 받는 이자가 수익이에요 은행이 먹고 사는 수익이 뭐예요 이자를 받아서 수익인 거예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가 수익인 거예요 그럼 이자율이 수익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줘야 되는 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가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은행은 이자를 수익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런데 은행은 담보대출을 해줄 때 담보대출을 해준다는 건 담보 잡히고 돈 빌린다는 얘기인데 담보를 잡힌다는 건 어떤 권리를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담보 잡힌다는 건 권리 변동이 어떤 걸 넘겨주는 거예요 안 배웠어요 저당권? 배웠어요 저당권? 그렇죠 저당권 대출을 받는다는 건 저당권을 넘겨주고 돈 빌린다는 거잖아요 계약 기간 내에 돈을 갚으면 저당권이 발동할 일이 없는데 계약이 지난데 돈을 안 갚았다 그러면 저당권은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계약을 잡아놨는데 계약 기간 돈을 안 갚았네 그러면 담보 잡힌 저당권 잡힌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저당권을 가진 사람이 이걸 저당권자라 그래요 저당권자가 그럼 이걸 처분해가지고 빌려준 돈 내가 가져간다 남는 거 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저당권의 역할인 건데 어찌 되거나 은행은 저당권을 잡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저당을 잡은 사람이고 은행 입장에서 이자가 뭐가 된다?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 수익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당 수익률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자율과 금리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보죠 저당 수익률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수익률과 아직은 이게 가장 큰 거 중간인 거 이건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정이냐 부냐 중립이냐 이걸 따질 때는 어떤 수익률이 제시됐을 때 저당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저당 수익률이 작네 이자율이 작은 거죠 이자율이 작은 거죠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떤 수익률보다 내가 투자했던 어떤 수익률보다 이자율이 더 작네 그러면 빌린 돈의 대가가 더 작으니까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도 만약 이자율이 작대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만 무조건 작으면 무슨 레버리지다? 정의 레버리지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비교했더니 이자율이 커요 그럼 빌릴수록 손해겠죠 빌린 내가를 많이 줘야 되니까 이렇게 비교해도 이자율이 크대요 그러면 손해인 거죠 그래서 얘만 따지는 거예요 저당 수익률이 어떤 수익률을 제시했든지 이 저당 수익률이 작으면 좋은 거다 정의 레버리지 이자율 저당 수익률이 크면 어떤 수익률보다 이자율이 크면 나쁜 거예요 이걸 부의 레버리지 같으면 빌리든 말든 상관이 없겠죠 이런 걸 중립적 레버리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형을 구분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거 나쁜 거예요 돈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건 좋은 거 정의 레버리지 그럼 좋은 게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자율이 작아야 된다 이자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저당 수익률이라 그래요 이자율이 낮은 건 좋은 거예요 빌렸을 때 당연히 그거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다만 이제 학문적으로 저당 수익률의 말을 써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 뭐냐 이건 이제 1, 2월 달에 배울 거예요 어쨌거나 세 개의 이거 부호를 알기보다는 부동식을 정확히 이해하기보다는 얘와 비교했을 때 무조건 저당 수익률이 작으면 이건 정의 레버리지다 이거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문제 한번 볼게요 이 집에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레버리지 효과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에 부채 비율을 증가시키거나 낮췄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말한다 맞죠? 레버리지 효과는 자기 자본 수익률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문제의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최근에는 얘가 답으로 나와요 얘를 알아야 돼요 정의 레버리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정 그러면 봤더니 총자본 수익률 종합 수익률 이게 무슨 수익률이든지 간에 지분 수익률이든 총합 수익률이든 총수익률 뭐든지 간에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저당 수익률이 뭐예요? 이자율이에요 얘가 컸냐 작았냐를 따져야죠 근데 얘가 얘보다 높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이자를 낮은 거죠?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맞다 이렇게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돼 얘가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세 번째 중립적 레버리지란 부채 비율이 변화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화되지 않는다 맞아요 빌리든 안 빌리든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같을 때는 부의 레버리지는 나쁜 거죠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돈을 더 빌릴수록 자기 자본 수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나쁜 거니까 그래서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얘기고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했을 때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얘가 중요한 거예요 부채 비율이 커진다는 건 돈을 더 많이 빌린다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빌릴수록이라고 그랬어요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겠죠? 근데 보니까 경기 변동이나 금리가 변할 때 크게 변할 때 위험이 커져야 작아져요 커진다 돈을 많이 빌리면 못 갚을 수도 있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많이 커지니까 그러면 못 갚았을 때 발생한 위험 또한 커진다 이 문제는 보너스로 준 거고 만약에 출제자가 레버리지 문제를 조금 더 난이도 중짜리의 문제를 내겠다 그러면 얘를 내는 거예요 이런 거 내면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은 또 어려워 보이니까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근데 레버리지는 이자율만 따지면 돼요 근데 이자율이라고 표현이 안 돼요 어렵게 표현되는 게 뭐예요? 저당 수익률 이 저당 수익률의 이자율인 걸 알으면 되는 거요 자 수익률을 보죠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수익이 중요해요? 수익률이 중요해요? 진짜로? 자 한번 보죠 A가 부동산에 투자했던 1년에 1억을 벌었어요 B가 부동산에 투자했던 1년에 2억을 벌었대요 누가 좋은 거예요? 모른다고 답이 나와야 돼요 모른다예요 지금 제시된 건 수익만 나왔죠 1년에 1억이다 1년에 2억이다 근데 이제 내용을 봤더니 A는 1억을 투자해서 1년에 1억을 벌었어요 B는 100억을 투자해서 1년에 2억을 벌었대요 누가 좋은 거예요? A가 좋은 거예요 왜 A가 좋냐? 수익률이 높다고 그래요 A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 투자한 투자금에 비해서 투자액에 대해서 얼마를 벌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돈을 벌었냐를 따질 때는 단순히 그냥 얼마를 벌었냐가 아니라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주식에서 누가 100만 원 벌었대요 어떤 사람 1억을 벌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100만 원 번 사람은 1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벌었어요 1억 번 사람은 100억 투자해서 1억 벌었대요 누가 잘한 거예요 100만 원 번 게 잘한 거예요 단순히 100만 원이다 1억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억을 100억을 투자했다는 건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1억밖에 못 벌었던 건 잘 못한 거예요 투자를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투자해서 따질 때는 단순히 얼마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 투자했을 때 얼마 벌었냐 이걸 따져야 돼요 그래서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투자한 금액에서 얼마 벌었냐 그러면 이걸 식을 어떻게 써요 투자액분의 수익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익률 수익의 비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투자해서 따져줘야 되는 건 얼마 벌었냐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이 얼마냐 이걸 따져줘야 투자를 잘했냐 못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투자액분의 수익 이건 뭐 그냥 외워야 되는 식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식이에요 수익률이 뭐예요? 수익의 비율이죠 이게 수익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단어니까 얘가 결과인 거니까 위에 들어가야 되고 원인분의 결과니까 전체 투자한 것 중에서 수익이 얼마냐 이렇게 따져야 돼 이게 머릿속에 논리로 자연스럽게 서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올 때마다 그냥 생각 없이 뭐분의 뭐는 뭐 뭐분의 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탄력성도 식이 딱 나왔어 이렇게 이렇게 나왔듯이 이것도 당연히 수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은 투자액 중에서 얼마 벌었냐 이게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익률을 따져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총수익률을 따져보면 투자액분의 수익이니까 총수익률이니까 총투자액분의 총수익 쓰겠죠 그러면 총투자액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얘가 중요하죠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수익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그러니까 부동산의 총수익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따져줘야 돼요 두 개가 동시에 나오니까 얘는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고 얘는 가치 상승분을 얘기해요 임대료는 뭘 쓴다? 순소득을 쓴다 순영업소득을 대표로 임대료를 쓰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의 대표 소득이 뭐냐? 순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따져줘야 된다가 일단 중요한 거 머릿속에 이미 지물도 있어야 돼요 부동산 투자할 때는 언제나 두 가지를 얻는다 총투자액은 내돈만 있을까요? 남의 돈도 있을까요? 그렇죠? 내돈도 있을 거고 남의 돈도 합쳐서 일 거고 내돈을 지분이라 그래요 남의 돈을 뭐라 그래요?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대출액, 대부액, 융자액, 차입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돈과 남의 돈을 합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죠 내가 부동산의 가격이 A부동산을 투자했어요 투자했는데 A의 가격이 5억이래요 A의 가격이 5억이래요 총투자액이 얼마? 5억 맞아요? 가격이 5억이니까 이 부동산을 살려면 총 얼마 투자해야 돼요? 5억을 투자해야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면서 책에 나와 있으면 또 이게 그 말이었어? 라고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총투자액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책이 없지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그 부동산이 10억이래요 그럼 투자액에서 총 얼마 투자해야 돼요? 10억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총투자액 대신에 가격을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투자해서 당연히 같은 거예요 어디는 여긴데 왜요? 여기는 가격으로 나왔어요 나중에 가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복잡해 하면서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부동산 투자할 때 A가 10억이면 A가 가격이 10억이면 총투자액이 얼마인 거예요? 10억인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라는 나와 있는 시계 가격이 들어가야 될 시계 총투자액 들어가도 되고 총투자액 들어가 있는 시계 가격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머릿속에 부동산의 총투자액과 부동산의 가격은 같은 말이다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5억짜리 살려면 얼마 총 투자해야 돼요? 5억 사야 돼요 5억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걸 알고 접근해야 학계론이 쉬워지는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할 건데 얘 한번 보죠 부동산을 3억에 구입했대요 순소득은 천만 원이고 1년 후에 3억 5천만 원에 처분했대요 보니까 총투자 수익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수익률은 뭐분의 뭐? 투자액분의 수익이죠 근데 얘는 생략해도 괜찮은 얘기고 총투자액을 얘기하니까 총투자액분의 총수익이죠 그럼 총투자액은 얼마? 3억 주고 샀죠? 3억 집어넣었어요 그럼 공저수 떼고 얼마로 써요? 300 100만 원이면 1 2천만 원이면 20 1억이면 100 3억 7천 5백만 원이면 375 공여섯 개 있는 거예요 공여섯 개 떼고 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적지 말고 뭘 수 있게 가능한 지원을 넣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적어도 괜찮은데 3억을 투자했으니까 300이라고 써야 돼요 300 근데 총수익은 여기에 두 가지가 있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득이 얼마예요? 순소득이 소득이득 임대료 수입이에요 천만 원이니까 공여섯 대면 얼마? 10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3억 5천만 원을 팔았으니까 얼마가 가치가 오른 거예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공여섯 대면 얼마? 50 그럼 이제 여러분은 300분의 60 이걸 쓰면 얼마? 0.2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몇 프로? 20%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단히 풀어 쓸 수 있는 걸 이렇게 지문만 내면 사람들이 뭔가 복잡해 보이고 뭔가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해를 하고 해석하면 우리 계산 문제 대부분 유형이 다 그래요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진 않아요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노력하셔야 돼요 자기 자본 수익률 보죠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총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는 안 나오고 얘가 나와 얘가 2년에 한 번씩 걸쳐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계속 그러고 있는 문제고 자 자기 자본 수익률 자 수익률인데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구한대요 그러면 자기 자본을 지분이라고 하니까 지분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투자액분의 수익이 수익률인데 지분 수익률이니까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을 써야 되겠죠 지분 투자액은 내 돈 얘기하는 거고 내 돈만을 얘기하는 거죠 총 투자액은 내 돈과 남의 돈이 합쳐있을 건데 그 중에 내 돈만 얘기하는 게 지분 투자액이고 중요한 건 지분 수익이 뭐냐 얘를 알아야 돼요 총 수익은 어떻게 구해요 총 수익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합쳐야죠 소득 이득에 뭘 썼어 임대료 수익의 대표 순소득을 썼고 자본 이득은 가치상승을 썼죠 이게 총 수익이에요 근데 내 돈만의 수익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가 총 벌어들였는데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을 때 빌린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번 보내서 빌린 대가 뭘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돼요 이자를 빼야 내 돈만의 수익이다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 수익이 총 수익에서 이자를 뺀 값이다라는 걸 이걸 이제 머릿속에 이해해야 돼요 내 돈만의 수익은 총 수익에서 빌린 대가 뭘 빼야 된다 이자를 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이 공식만 외웠다가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한 30번 해요 그리고 또 틀려요 그러면 안 되고 이 원리를 이해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서 한 3, 4번만 외워서 문제 계속 풀면서 맞추면서 공부해야 돼요 투자액분의 수익인데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이고 이 지분 수익이라는 걸 해석해 봐야 돼요 전체 번돈 중에서 내 돈만의 수익은 얼마로 잡아야 될까 전체 번돈 중에서 내가 남의 돈 빌려서 투자해서 전체 벌었어요 근데 빌린 대가에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지출로 줘야 돼요 이건 이자는 남의 돈에 빌린 대가에 지출이니까 이걸 빼야 내 돈만의 수익이 남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총 수익에서 이자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총 수익은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이 있었는데 소득 이득은 뭘 쓴다? 순소득을 써요 자본 이득은 뭘 쓴다? 가치 상승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만큼 해당되는 게 뭐다? 총수득이다 총 수익이에요 여기에서 뭘 뺀다? 이자를 빼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시기 결론이 예예요 얘를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걸 해석하고 외워야 돼요 그냥 지분 투자액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 상승분 빼기 이자 이것만 외우면 일어나는 순간 또 까먹어요 어떻게 됐지? 뭘 어떻게 쓰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와야 돼요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수익인데 지분 수익률이니까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 그럼 내 돈만의 수익은 뭘까? 전체 본돈에서 이자를 빼야지 그럼 전체 수익은 뭐지?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이 있지 소득 이득은 임대료 순소득을 쓰고 자본 이득은 가치 상승분을 얘기하지 결론 그래서 순소득 더하기 가치 상승분은 총 수익이고 이자를 빼주면 된다 이 식이 이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오늘 집에 가면서 한 열 번쯤 머릿속에 떠올려 봐요 지분 투자액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 상승분 빼기 이자 자 그럼 이제 이 계산 문제를 풀려면 이만큼은 주어져요 얘 주어지고 얘도 주어져요 그냥 주어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얘하고 얘를 구해야 되는데 간단히 구해요 우리 아까 그랬어요 300명이 있는데 300명에 30%는 몇 명? 몇 명이에요? 90명 어떻게 구했어요? 곱했죠 곱했죠 30%가 아니라 얼마? 0.3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에 몇 명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퍼센트명이 아니라 곱하면 얼마? 9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죠 그러면 3억짜리가 있었어요 가격이 3억원짜리가 있었는데 얘가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가치 상승률이 10%가 올랐대요 그럼 가치는 얼만큼 올랐을까요? 얼마? 3억원짜리가 10%가 올랐대요 우리가 구할 건 야 3억원에 10%가 오른 거네 3억원에 10%는 얼마냐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억원에 10%에 해당되는 건 어떻게 한다? 곱한다예요 근데 이 퍼센트를 떼야죠 얼마? 0.1 근데 3억원을 공 6개를 떼면 어떻게? 300 그럼 얘가 얼마예요? 30원 이렇게 되겠네요 물론 공 6개가 숨겨져 있어요 얼마? 3천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생각해 보면 식을 써보죠 그러니까 가격이에요 가치예요 가치 가치에다가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비율을 곱하면 올라간 만큼의 가치 상승분을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은 또 저걸 외워 가치 상승분은 가치 곱하기 가치 상승률 외우고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가격이 3억원이 될 때 얘의 10%가 올랐으니까 3억원에 10%를 구해야 되는데 3억원에 10%는 어떻게 구하냐? 곱하는 거예요 비율을 퍼센트 땐 비율을 곱하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또 이렇게 보죠 내가 대출금이 5억원을 빌렸어요 근데 연이자율이 5%래요 그러면 1년에는 이자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연이자율이 5%라는 뜻은 뭐예요? 5% 뜻이 뭐야? 아 그래 100분의 5인데 알겠어요 어쨌든 결론으로 얘기하면 빌린 돈 5억에 빌린 돈 5억에 5%를 연 이자로 내야 되는 비율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억은 빌렸지 5억원에 5%는 1년에 내야 돼 뭘로? 이자로 그럼 우리가 1년에 내야 되는 이자는 얼마냐? 5억원에 5%가 이자인 거예요 그럼 5억원에 5%는 어떻게 구해요? 곱하는 거죠 곱하기 하는 거예요 비율을 단 곱하는데 퍼센트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5억원이니까 퍼센트 때문에 0.05 되겠네요 5억원은 어떻게 써요? 500 그러면 계산기 500 곱하기 0.05 하면 25가 나와요 그럼 25원인 거예요 물론 06개가 있죠 얼마? 2500만 원 그러니까 이자율의 단어 뜻을 알아야 돼요 가치 상승률은 이 가격에 1년에 이게 연 1년에 상승률이 이렇게 딱 하면 1년에 얘의 10%가 올라간다 올라간 만큼이 얼마지? 얘의 10%예요 그럼 얘의 10% 어떻게 구해?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 비율 퍼센트 된 거 이자는 어떻게 구하냐? 대출금이 있는데 연 이자율은 이 대출금의 5%만큼을 이자로 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5억원에 5%를 이자로 내야 되네 그럼 5억원에 5%는 어떻게 계산하지? 5억원에 5% 얼마에 몇 프로가 얼마냐 그러면 곱하게 하는 거예요 퍼센트 된 비율 그럼 0.05 곱하면 되겠죠 이자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외울 거 많아요 앞으로 이제 막 천지예요 수천 가지 외워야 돼요 이런 그냥 생각 없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히 가치에서 가치가 올라간 만큼 비율을 구하면 곱하면 곱하면 가치 올라간 만큼 계산할 수 있겠지 곱하게 하는 거지 당연히 당연히 곱하게 하는 거예요 대출금의 이자율만큼 뭘 내요? 대출금의 이자율만큼 이자 내는 거지 그럼 이거의 이자율만큼 얼마냐? 곱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에서 기억할 건 당연히 곱한다예요 곱한다 그런데 해당 가치 끼리끼리 곱해야 되겠죠 가치 상승분은 어떻게 곱해요? 가격에다가 가치에다가 상승률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자는 어떻게 구해요? 대출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곱하게 하는 거예요 퍼센트 땜 비율 자 그럼 이제 해보죠 좋은 학원이에요 김포중아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해라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생각해 봐요 지분 수익률이에요 투자액분의 수익이 수익률인데 지분이니까 지분투자액분의 지분수익이죠 자 그러면 지분투자액분의 투자액은 안 써도 되니까 지분투자액분의 지분수익을 써야죠 그럼 지분수익은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총수익에서 이자를 빼야지 자 그러면 총수익에서 이자를 뺀다는 얘기인데 총수익은 부동산 투자할 때 뭐가 있지? 두 개가 있어요 임대료 수입과 가치 상승분 임대료 수입은 소득이 득에 임대료 수입은 대표로 뭘 쓴다? 순소득을 쓴다 자 그 다음에 자본이 득이 있는데 가치가 올라간 만큼이죠 그러면 얘를 가치 상승분을 쓴다 여기에 뭘 뺀다? 이자를 뺀다 그래서 이 식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떠올라야 돼요 우리 이것부터 배웠어요 투자액분의 수익 지분수익률이니까 지분투자액분의 지분수익 지분수익은 뭘까? 총수익에서 뺀다 총수익은 뭐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합이다 이렇게 계속 배워왔어요 배운 걸 연결 지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이해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구하는데 보죠 여기 나와 있는 걸 대입만 하면 돼요 대입만 하는 거예요 눈 크게 뜨고 가격이 3억 원이래요 총투자액이 얼마? 3억 원 가격은 총투자액과 똑같아요 이 중에서 대출 2억 원 받았고 내 돈 1억이래요 자 그러면 내 돈 얼마? 1억 공자수 때문에 얼마? 100 이렇게 썼어요 지분투자액 100 자 보니까 대출 1년 이자율이 6% 자 순소득이 2천만 원에 나왔고 가격 상승률이 0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순소득은 얼마? 2천만 원이죠? 근데 공이 6대니까 20 더하기 가치 상승률이 0이래요 그럼 0이겠네요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빼기 이자 해줘야 되겠죠 자 이자 이자를 빼줘야 되는데 자 빌린 돈의 뭐만큼? 이자율만큼이죠 여기서 골라야 되는 걸 잘 찾아야 돼요 이자율을 적용하는 얘는 전체나 내 돈이 아니라 상관없고 얘 얘 대출금의 이자율만큼을 1년 이자로 낸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를 어떻게 한다? 곱하기 하는 거예요 곱하기 자 그러면 2억 원이니까 공 6개 떼면 200 곱하기 0.06 계산하면 12 얘가 이자인 거죠 우리 공정적 떼고 보니까 12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100분의 8 나오겠네요 20 빼기 10이니까 0.08 몇 프로?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날까요? 부의 레버리지가 나타날까요? 정의? 왜? 우리가 뭔가 하나를 구했어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했죠? 8%죠? 근데 지금 이자율이 얼마? 6% 이렇게 비교했더니 어 이자율이 작네 그럼 빌려서 투자할수록 얘가 올라가는 효과를 얻겠네 어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날 수 있는 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딱 가르쳐주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해봐야지 이거 구할 줄 알아야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직 구해보죠 자 보니까 타인 자본을 50% 활용했대요 50% 활용하는 경우 자기 자본 수익률 식 한번 써보죠 내돈 수익률이니까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 지분 수익은 총 수익에서 이자를 빼고 총 수익은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 두 개가 있다 여기까지 머릿속에 딱 흘러와야 되고 그럼 식은 지분 투자액분의 총 수익에서 이자를 빼줘야죠 총 수익은 두 가지 임대료 수익의 순소득과 그 다음에 가치상승분이죠 자본 이득의 가치상승분 이렇게 쓸 거예요 써놓고 자 여기 이제 보죠 자 가격이 10억 원이래요 그럼 총 투자액이 얼마? 10억 근데 여기서 50%를 타인 자본으로 활용했대요 그러면 여기에요 10억 중에 5억은 뭐 했고 대출했고 5억은 내 돈인 거죠 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본 그럼 지분 얼마? 5억 공자수 때면 5500 이렇게 쓰겠네요 자 순소득이 3000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30 자 그럼 이제 얘와 얘를 구해야 되는데 보죠 가격 상승률이 2% 이자가 4%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럼 이제 가치상승분을 구해야죠 가격의 상승률이 2%래요 가격의 2%만큼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가격은 얼마에요? 10억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가격 10억과 가격 상승률 2%를 이렇게 곱해줘야 가치상승분을 구하는 거에요 10억에 2%가 올랐다 1억이면 100이죠 10억이면 1000이겠네요 그러면 1000 곱하기 0.02 그럼 얼마? 20 나오겠네요 얘가 뭐다? 가치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10억짜리가 2% 올랐다 10억이 2%가 얼마냐? 2000만원 되는 거에요 20 이렇게 쓰고 자 이자를 구해야죠 이자는 뭐에 뭐만큼을 이자로 내는 거에요 대출금의 이자율만큼을 이자로 내는 거에요 대출금이 얼마? 5억 이자율이 얼마? 4% 그러면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죠 5억 대출금의 4%를 1년 이자로 낸다 라는 얘기에요 그럼 곱하면 500 곱하기 0.04 계산하면 20 이렇게 나와요 얘가 이자인 거에요 20이네요 계산하면 500분의 30 0.06 이렇게 나올 거에요 몇 프로? 6% 이렇게 정해요 부해요 보니까 이자율은 4%죠 근데 뭔가 계산한 수익률이 자기자본 수익률이 6%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가 더 이자율이 작다는 얘기니까 이건 뭐다?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했던 건 두 번째 교수에 배운 건 자기자본 수익률 자 자기자본 수익률 식이 어떻게 됐나? 지분투자액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이때 가치상승분을 구하는 건 가치의 상승률을 곱하면 되고 이자를 구하는 건 대출금의 이자율을 곱하면 되는 거야 이 계산법은 이거의 몇 프로가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건 곱하기 하는 거야 비율 그러니까 비율을 왜 구하는 거예요 뭔가 그 비율에 해당되는 만큼을 쉽게 계산하려고 비율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뭐분의 뭐 뭐분의 뭐 이렇게 비율을 구하는 거야 학자들이 나중에 계산을 쉽게 하려고 어쨌거나 공부를 많이 하면 이제 느낌이 올 거고 수익률의 종류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을 해봤고 수익률의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투자는 투자할 때 그냥 투자하지 않고 수익을 기대하죠 그렇죠 수익을 기대하는데 수익이란 말보다 좀 더 정확한 게 뭐예요 수익률인 거죠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액에 대한 수익을 따지는 게 중요해 그럼 수익률을 얼마를 벌지를 기대하고 투자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투자하기 전에 기대하거나 예상하는 수익률을 뭐라고 하냐면 기대 수익률이라 그래요 기대 수익률 중요한 단어죠 자 기대 수익률 투자하기 전에 기대하는 수익률이에요 기대한다는 말은 예상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투자하기 전에 이 정도 벌면 좋겠어 이 정도 벌면 내가 투자할 거야 예상하겠죠 기대하겠죠 투자하기 전에 예상이에요 투자한 다음에 예상이에요 투자하기 전에 당연히 예상하고 이 기대 수익률을 보고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투자하기 전에 예상할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 수익률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상 수익률 사전적 수익률이라 그래요 이런 걸 그냥 외우면 안 돼요 당연히 이해하면 당연한 얘기지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런데 수익이 언제나 미래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미래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그래서 얘가 미래에 발생할 미래에 발생하니까 수익은 수익은 미래에 발생하는데 이 확률을 고려해서 평균 수익률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익이 얼마 벌 것 같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예상할 때 어떻게 하냐면 경기가 좋으면 지금 상태보다 경기가 좀 후황이다 그러면 30% 벌 수 있고 지금과 비슷하면 15% 벌 거고 지금보다 만약에 나빠진다면 불황이라면 한 3%밖에 못 벌겠네 이런 상황에 따른 수익률을 예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미래의 경향 추세를 보니까 후황일 확률은 한 30% 되고 지금과 비슷할 확률은 한 50% 되고 불황일 확률은 한 20% 되겠네 미래 상황을 이렇게 예측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몇 프로다라고 이렇게 딱 확정짓기가 어려워요 확률에 따른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후황일 땐 몇 프로 불황일 땐 몇 프로 지금과 비슷할 땐 몇 프로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얼마 벌겠다는 수익률은 각 상황에 따른 확률 확률을 비중이라 그래요 비중을 고려한 무슨 평균을 하냐면 가중평균을 해요 이 중자가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중을 가하여 비중을 고려하여 평균을 구한다 해서 가중평균이에요 우리 학교 내에서 평균값 구하는 건 다 가중평균이에요 평균값을 구할 때는 산술평균이라는 게 있고 가중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산술평균 안 써요 가중평균에 찍어요 가중평균 이 가중평균은 확률이나 비중을 고려하여 가하여 평균 구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아 근데 뭐 전혀 상관없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가중평균 방법은 곱한 후 끼리끼리 더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곱한 다음에 더한다요 끼리끼리 곱한 다음에 더한다 이게 가중평균이에요 끼리끼리 곱한 다음에 더한다 해보죠 이제 이거 계산하는 문제를 풀 건데 자 어찌 되거나 기대 수익률은 예상하는 수익률인데 투자하기 전에 미래에 대한 것은 이런 상황에 단순히 얼마다 이렇게 예상하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각각 그럴 때마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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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수 있겠는데 이것들을 평균값으로 얼마 벌겠다라고 가중평균 할 거예요 각 확률을 고려해서 가중평균 방법은 곱한 후에 더한대요 곱한 다음에 더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요 후황일 확률이 60%일 때는 30%를 벌고 불황이 40%일 때는 10%를 번대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평균값을 구하면 얼마겠느냐라고 할 때 끼리끼리 곱해서 한다는 거죠 해보죠 끼리끼리 곱해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곱하면 1800%% 두 개가 있죠 얘도 이렇게 곱하면 곱하면 4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더하면 2200%%죠 퍼센트 두 개짜리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하나 떼어줘야죠 그럼 100으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그럼 100을 떨어지면 얼마? 22%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시됐을 때 그러면 처음부터 퍼센트 퍼센트 곱하면 퍼센트 두 개짜리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떼어주면 되겠네요 두 개 얘도 퍼센트고 얘도 퍼센트면 이 하나를 떨어뜨려줘요 얼마? 0.6 맞아요? 얘 퍼센트 떨어뜨리면 0.4 자 그러면 끼리끼리 곱한 다음에 곱하면 얼마? 0.6 30% 곱하면 얼마? 18% 얘 곱하면 얼마? 4% 이걸 더하면 얼마? 22%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가중평균을 하는 거예요 가중평균은 확률이나 비중을 고려하여 평균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 평균 구하는 것은 끼리끼리 곱한 다음에 더한다 이거예요 자 기대수익률 먼저 계산해보죠 자 기대수익률을 계산 가중평균이고 곱한 후 끼리끼리 곱한 후 각각을 더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똑같이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0.6으로 해서 0.6 곱하기 30 이렇게 했고 얘를 0.4로 얘는 0.6 그래서 0.4 곱하기 10 이렇게 곱했고 이 곱한 값이 나오면 이걸 뭐 했다? 더하면 된대요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러면 가중평균에서 우리 평균값 구할 때는 다 가중평균하는데 방법이 뭐냐 그러면 끼리끼리 곱한 후 더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우리 시험은 이렇게 표로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보니까 호황일 확률이 60 60일 때는 호황일 때는 30%를 얻고 불황일 때는 40이고 불황일 때는 10% 얻는데요 아까 했던 문제 똑같은 거예요 근데 표로 나왔던 거예요 다만 표로 나온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표로 나올 때는 언제나 무조건이에요 모든 어떤 문제든지 다 가로로 끼리끼리 곱해요 가로로 곱해요 세로로 더하면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가로로 곱해서 세로로 더하면 돼요 표로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기계처럼 기대수익률을 구하라 그럼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해보죠 근데 이제 얘도 퍼센트가 있고 얘도 퍼센트가 있으니까 하나는 떨어뜨려줘야 되겠죠 앞에 거를 떨어뜨려 보죠 얼마? 0.6 얘는 0.4 끼리끼리 곱하면 얼마? 18 얘 곱하면 4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를 더하면 얼마? 20이 이렇게 돼서 어? 기대수익률 20이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해보죠 자 요즘은 좀 더 기대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이 한 단계 좀 발전해서 응용된 지문이 나오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10년 전까지는 다 자 아래 해당치에 갔을 때 기대수익률을 계산해라 3개 나왔어요 그러면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죠 가로로 모아서 곱해서 곱해서 세로로 더한다 그럼 여기 나오는 것이 기대수익률 되는 거예요 근데 얘도 퍼센트가 있고 얘도 퍼센트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 떨어뜨려줘야죠 그럼 얘 떨어뜨리면 얼마? 0.2 얘는 0.6 얘는 0.2 곱해보죠 암산이 안 되면 계산기를 써서 실수하면 안 돼요 저도 실수 잘 할 거예요 근데 가능한 여러분도 실수하지 않게 노력하셔야 되고 0.2 곱하기 4를 얘기하는 거죠 4 4 얼마? 0.8%예요 0.6 곱하기 8 하면 4.8% 0.2 곱하기 13 하면 2.6%예요 그럼 계산기에다가 0.8% 4.8% 2.6% 하면 8.2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계산하면 2개 더하면 5.6%이고 5.6에다가 2.6% 더하면 8.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8.2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런 걸 버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앞으로 계산 문제 연습할 게 이런 거예요 근데 30회는 작년에는 조금 응용돼서 나왔어요 이 정도도 이 정도 응용 분세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보죠 어떤 문제인지 자 예수 때문에 담갔을 때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가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8%라고 한다 8% 줬어요 기대 수익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안 줬다라면 얘가 줬다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이 8%라고 얘 안 줬으면 얘를 알면 꼭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하면 얘가 나오는데 이제 얘를 주고 얘를 물어봤어요 얘가 얼마냐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면 연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죠 자 그러면 8%가 나왔으니까 기대 수익률은 8%가 나와서 가로로 곱해서 세로로 더한 값이 8%가 이미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얘도 퍼센트가 있고 얘도 퍼센트가 있죠 그럼 퍼센트를 떨어져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 얼마? 0.2 얘는 0.4 얘는 0.4 곱해보죠 곱하면 얼마? 0.8% 퍼센트 잘 붙이고 다녀야 돼요 얘는 모르잖아요 그럼 0.4 네모라고 해보죠 0.4 네모 얘 곱하면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우리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이거죠 0.8% 더하기 0.4 네모 더하기 4%가 8%다 라고 나온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식이에요 그러면 얘와 얘를 넘겨서 숫자는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겠죠 더하면 얼마? 4.8 넘어가면 마이너스 4.8 그럼 이제 남은 건 0.4 네모는 8에서 4.8 빼면 얼마예요? 3.2%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0.4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주는 거죠 0.4를 넘기면 나눠주는 거예요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건 넘길 땐 나눠주는 거예요 알죠? 분위기가 또 이상해지는데 그럼 네모는 몇 프로? 3.2 나누기 0.4 하면 8 이렇게 나올 거예요 8% 그래서 얘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8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될 응용 문제가 이 정도예요 물론 더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1년에 해마다 한 2, 3 문제씩 나와요 이런 건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 시간 끓으면서 어렵게 마치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이렇게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이런 기본적인 문제 나오면 무조건 1분 내에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고 이게 나오면 어? 이거 풀어봤던 유형이니까 어찌 되거나 전에 풀어봤던 유형이 나오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연습해봤으니까 이 정도까지 풀 수 있어야 돼 이런 계산법 모르면 숨기면 안 돼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찾아와서 질문해서 알아가서 앞으로 계속 풀어야 될 내용인 거예요 계산법에서 그래서 기대수익률을 계산까지 왔고 우리 2교시 때 배웠던 거 중요한 건 자기자본수익률을 배웠어요 자기자본수익률 자기자본수익률식은 지분투자액분의 순소득 더하기 가치상승분 빼기 이자 가치가 올라간 만큼이 얼마냐라고 할 때는 가치의 상승률을 곱하면 되고 이자가 얼마냐는 건 대출금의 이자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퍼센트 된 비율을 곱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대수익률 계산은 뭐 한다? 무슨 평균? 가중평균 한다 확률을 고려하여 평균을 구하는데 이때 확률을 고려한 평균값의 계산법은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한다요 연습하시면 돼요 쉬었다가 하죠